아 아 정말 꿀잠 잤다 꿀잠 호가 잘 잤어? 아 졸려 호가 잘 잤어? 아 졸려 호가 걔 자고 일어났어? 아이고 우리 고기 잘 잤나? 호가 오늘이 며칠이야? 아 졸려 오늘이 11월 10일? 내일이면은 빼빼로데이야 우리 오늘 뭐 재밌는 거 할래? 내일이 빼빼로데이거든? 우리 빼빼로 만들어 보자 호가 호가 그러면은 우리 지금 빼빼로 만들러 가는 거야 알겠지? 좋아? 호가 언니 갈 거야? 빼빼로 만들러 갈 거야 호가 재료가 여기 있어 거짓말 ev Aku 인제 이쁜 이쁜 이 뱋 하 이레 기어 kolay 소커미 빨리 먹고 싶어 보기 포크로 지켜버린 소스 아냐 지금 딱 좋은데 왜냐 물도 자야해 아아 이제 해야 되면 꼭 시켰어요 불닭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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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코 묻히면 따로 되잖아요 그리고 고기가 먹어야 하니까 짧은 게 나을 것 같아요 고기 바짝.. 바짝.. 바짝 엎드려 꿈같아 궁금해 보기? 오 맛있겠어? 너 맛있게 먹으라고 만들었다 아이고 힘들어 이걸로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초코가루 만들었대 꿀은 저 정도면 되지 응 하숟갈 나도 초코맛 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코팅 같은 게 난가? 오 냄새가 나 부어지는 냄새 탔다 아이고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선수 교체 내려놓고 하는 게 낫지 않아? 내가 너무 짖어 내가 너무 짖어 내가 너무 짖어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쳐다보는데 얘도 근데 웃긴 게 짖다가 힘드니까 아니 진짜 납작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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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하게 야 손에 못 쳐다봐 진짜 어쩌냐 내가 한참 이제 냉동실로 갔다 냉장실에 넣어 이제 좀 단단하게 굳었네 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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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기 빼빼로 먹자 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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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먹어 어때? 맛있어? 어머 안 먹었는데? 먹어 안 먹어? 차갔나? 훅아 먹어 맛이 없나요? 캐럿가루가? 먹어 먹어 아니 얘가 안 물어 이거를 응 그렇지 훅아 맛있어 어때? 엉난다 그래도 이거 먹고 설사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캐럿가루가 설사를 방지한대 우와 신기하다 다 먹었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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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근데 이거 진짜 간식 같다 강아지 간식 그치? 응 원래 이 두 시간만 하라 했는데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응 이렇게 잘 안 보이네 그래도 맛있게 먹는다 보기가 그러니까 훅아 이리 와 앉아 앉아 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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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좀 보여줘 바짝 엉덩이? 아니아니 바짝 바짝 먹어 아이 귀여워 고기 맛있게 잘 먹는다 그러니까 오빠 맛있어? 뭐가? 팩배루 같아 오빠? 약간 응 바삭바삭한가? 소리도 바삭바삭 나는 거 같은데 응 고기 맛있게 잘 먹네 맛있게 잘 먹네 뭐가? 아이구 오빠가 만두 패배루 기다려 먹어 먹어 맛있나 보네 그래도 맛있나 보네 그래도 가리지 않고 먹는 거 보니까 빼빼로 먹방이다 응 응 보기 되게 잘 먹는데? 그러니까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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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